아이고 오전에는 좀 구름이 껴서 시원하더니 왜 이렇게 쨘쨘한지 안 그래. 아 근데 가을 햇살이 만만치 않아요 정말. 자 전국 노래자랑 강원도 춘천시 표협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오래간만에 여러분에게 저도 소개를 드립니다. 이때 나오실 때 보면은 옛날에 지금이나 꼭 그대로 있어요. 세월은 안 간 것 같아. 여러분 좋아하세요 김상희 씨가 나오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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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주머니 속에 식탁 위에 약봉투만이 세우고 있다가 쌓여갔지만 마음만은 정증이더라 흘렀다는 첫 세월 속에 내가 있지만 거울을 보여줘야될 아직도 난 청춘 여기까지 함께 해준 고마운 사랑 내 사랑을 끊게 바꾸지 마요 당신과는 사랑합니다 살다 보면 다 들어지는 이 나이 되면 주머니 속에 식탁 위에 약봉투만이 세우고 있다가 쌓여갔지만 마음만은 정증이더라 흘렀다는 첫 세월 속에 내가 있지만 거울을 보여줘야될 거울을 보여줘야될 아직도 난 청춘 여기까지 함께 해준 고마운 사랑 내 사랑을 끊게 바꾸지 마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당신만을 사랑하여 당신의 모든 모습을olly 우리 나를 위해 많이 많이 부르세요 상위변을 사랑하는 손익군들입니다.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의상들을 같이 입으시고 단체복 같은데 보통 분들이 아닌가 어때요? 지금 무슨 모임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의병아리랑 보존회라는 회원들입니다. 의병아리랑 보존회라는 회원들입니다. 아유, 그러세요. 정말 애국적인 기분이 딱 듭니다. 그러면 춘천 의병아리랑 보존회 그럼 그 노래가 있겠죠? 네, 네, 네. 춘천 의병아리랑 노래?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드릴까요 한번? 아유, 그럼 좀 맛을 좀 주셔야지. 네. 좋습니다. 자. 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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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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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은 에 inquisir 너나 예술은 예술은 약자 예술은 예술은 지금까지 지금 부르신 게 춘천 의병아리랑 일본연계 이것을 꼭 보존하고 많이 부르고 또 전수하는 분들 많이 전수시켜서 보존하자 참 좋은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셨으니까 진짜 배기로 부를 노래는 또 뭔가요? 강원도 아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빠질 수가 없죠. 같이 불러세요. 강원도 아리랑 강원도 아리랑 강원도 아리랑 강원도 아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어려 어려 보존하시고 또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분 인사하세요. 춘천의 노래장 김수진입니다. 강원도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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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아리랑